중국에서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중국계 2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우리나라에 침투해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방번개는 주요 일간지의 전면 광고를 수차례 게재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천지와 유사한 포교 전략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위는 동방번개가 지도자인 양상빈이라는 여성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극단적인 2단 단체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으며 3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동방번개에 미혹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함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위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인한 미혹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경계가 필요하다며 성도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